하나님의 말씀은 4등전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와 사울이 부조율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본당 자리가 좀 바뀌었죠. 앞자리가 두 줄이 지워졌는데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천지창조 입당기념 연말음악회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말까지 참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연말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찬양과 연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이웃 친지들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다 함께 나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목요일 남육공선교회 송년 모임이 저녁 6시에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는 서정만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왕.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계속 세월이 가도 계속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름이 같이 다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난 헤롯. 그 헤롯하고 이 헤롯하고 같을 수가 없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헤롯이라는 인물 똑같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도 그 왕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인 잔인한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야고버 사도를 칼날로 죽여 첫 순교자 사도로 만들었던 이 헤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서로 영광을 자취하는 바람에 충이 먹어서 죽었던 이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경에 나타난 헤롯이 바로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시대별로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일세입니다. 일세라는 말은 또 이세가 있고 삼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이 역사가 전개되면서 나타난 헤롯은 또 다른 인물이 헤롯이다. 헤롯이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유대인이 순수혈통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고 에돔족 그러니까 에돔족과 유다족의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통상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컴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나나라의 많은 평원에서 나는 공작물들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였던 두루와시던 사람들은 이 바다의 풍족한 어족은 수확을 했겠지만 농산물이 딸리다 보니까 이 헤롯하고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두루와시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두루와시던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즉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하스터를 통해서 그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헤롯에게 대단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21절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라는 말은 아주 어려운 한자 우리 일상용어로 쓰지 않는 말인데 훈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을 효유했다는 말은 일장연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가 왕의 위세를 드높이면서 일장연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응이 아주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프라이드를 한껏 올려 세웠지만 그것이 그의 폐망이 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연설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한테 아첨하느라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그런 백성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급사를 한 거죠. 22절에 보시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은이라. 이 주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심판의 사자, 재앙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언행심사를 다 보시고 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헤롯에게 와서 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쳤는가? 그러니까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겠죠. 만약 우리가 백성편에 선다면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왕을 쓰러트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자문 29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29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문 29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943면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자문 29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뭘 치는 거라고요? 그물을 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서로 주워주고 높여주고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첨하고 칭찬하고 이 차이가 좀 경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칭찬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낙심천만 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전전근근하며 살아갈 때 정말 칭찬이 말한 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첨하고 칭찬의 차이는 뭐죠? 동기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첨은 그 아첨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벌려고 반면에 칭찬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아첨은 있는 것도 아닌데 공연이 지어내서 그를 추워주는 것이지만 칭찬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실제로 있는 것을 높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해주세요. 아첨은 하지 마십시오. 아첨을 하면 상대방 발 앞에 뭘 놓는 거라고요? 그물을 치는 거니까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치면서 아주 스윙봄이 멋있다고 당신 미셸 위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허치는 겁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용광을 돌려드리며 그를 격려해 주는 칭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상대방이 자칫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첨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대학성들이 왕을 아첨하다 보니까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웬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빙속의 신도 있고 축구의 신도 있고 여신들도 또 그렇게 많고 다 위험한 소리들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또 아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칭찬인지 아첨인지 분명히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죠.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면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주소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누군가 나에게 뭔가 칭찬을 해줄 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 크레딧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제 권력의 2인자 장성택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처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정치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이 공산주의는 기형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봉건주의적 왕정의 공산체제예요. 김정은과 그리고 아마도 김경희 고모라고 하죠. 장성택을 쳐냈는데 자기들이 성골이고 진골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진골이 어떻게 성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공산주의와 이와 같이 성분 처음에는 노동자, 농민 성분을 우대시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희한한 기형적인 귀족 정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을 잇는 백두혈통이다.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만 해도 그 어머니가 최일교포 출신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을 혈통으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물론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북한 정권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형장예술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는가 너무 잔혹하고 너무 악독하고 마치 자신은 신인 것처럼 영광을 취하고 악하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치는 북한 정권은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묵고하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악을 자양했기 때문에 헤롯이 연설 한 번 잘못해서 충이 먹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구부를 칼로 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었던 그의 모든 악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 정권을 다수여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이 통일되어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주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소생시켜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의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박한 한반도 정세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독한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스스로로 영광을 취하는 악독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